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지금 제가 공수마을에 낚시터에 왔습니다. 낚시터에 왔는데요. 지금 우리 유튜브 초보인 하고 지금 이렇게 낚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는 출연을 안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낚시대 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초보인 낚시대 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것을 제가 좀 가르쳐 줬거든요.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자 지금 오늘 여러가지로 여러가지로 좀 배워드렸습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까 중에 매가리가 아주 작은게 그런거 올라오는 것도 고기는 살려 줬고요. 고기는 살려 줬습니다.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늘을 낚시 하다가 바늘의 제일 문제점이 있죠. 그 바늘 옷에 같은데 끼었을 때 그런 것도 빼는 것을 좀 갈자 드렸습니다. 갈자 드리고 여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자 지금은 제가 공소마을 빨간등대에 공소마을 빨간등대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 빨간등대 있죠. 자 이렇게 자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